1.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.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아멘